오늘 동생도 있으니까 우리 힘내요 알죠? 그만, 괜찮아, 그만, 제발 그 애들이 막 그러다 한 아이들이 날 깨웠지 사실 제가 막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강한 척 강하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이 생일도 요즘 스무 살도 안 된 애들이 TV에 나와서 데뷔했다고 울며불면서 얘기를 하는데 강한 척 했거든요 야, 이거 내가 고생한 건 고생한 것도 아니더라고 생각해보면